우와! 이 넓은 식탁에 이게 얼마만에 먹는 제대로 된 집밥이야? 맘껏 먹자, 오늘 저녁은.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막 먹어도 돼? 돼. 티도 안 나. 우리가 먹어봤자 얼마나 먹는다고. 그래? 아무튼 잘 먹겠습니다. 맨날 핸드폰으로만 TV 보다가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보니까 극장이 온 것 같아, 그치? 집이 넓으니까 좋긴 좋구나. 그러게. 네 아빠만 살아있었어도 우리도 이런 고생 안 하고 떵떵걸면서 호강하면서 살았을 텐데. 에휴. 에휴. 왜 저래 또. 아, 스카이 꽁꽁 저거 청소할 때마다 얘가 다 우리 건데 싶은 게. 그냥 너무 억울한 거 있지. 내가 할게. 내가 할게. 내가 할게. 전배기 아줌마. 전배기 아줌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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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모님. 우리 지금 집 앞이라는데 저녁 준비 다 됐죠? 네, 네, 삼언니 네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왔네, 우리 딸 거거거 6만 개 선 주문요? 오케이 애쉬 개설해요 어? 트위트링에서? 정말? 거기 연락처 줘봐요 몇 번? 5542 유포 혼자 회사 운영하기 힘들지? 뭐 별로? 된장찌개 없어? 전백이 하지 마! 된장찌개 빨리 좀! 네, 삼언니 여기, 죄송합니다 어, 자기야 어디? 집 앞이라고? 장변 집 앞이라는데 들어오라 그래? 우리 예비사위 국제변화사 장변? 어, 그래! 들어오라 그래! 아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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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아휴, 아휴, 아휴 아휴, 페이지 좀 많이 주셨어요? 없어, 페이지가 나는 빗벨이는 같이 주소로 다녀야겠다 오빠, 콩콩인지 뭔지 거기 시험 그만 보고 이제 일 좀 해라, 어? 아니, 난 꼭 콩콩 들어가서 아빠처럼 장난감 만들 거야 언젠간 등에 매고 하늘을 나는 비행체도 어떻게? 어? 어떻게 만들 거냐고 그 비행체 무슨 원리로? 무슨 재질로? 무슨 기술로? 그건 아직 생각 못 해봤는데 회사 들어가면 회사는 학교가 아니야! 배우는 곳이 아니라고! 나더라 하휴, 니 오빠 고등학교는 마치기 했어야 했는데 엄마, 아빠 저 준혁이에요 뭐? 무슨 소리야, 니가 어릴 때 일어버린 우리 준혁이라고? 네, 맞아요 여기 친정확인사 준혁아! 할아버지, 엄마! 준혁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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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경사긴 한데 이 조마탄이 창고반에서 넌 또 어서 자냐 아휴 준혁아! 어머니, 뭐 여기까지 나오세요? 제가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귀한 손님 왔는데 그럴 수야 했나 얼른 들어가 네 여기 사람이 사네요? 어 예전에 우리 애아빠 알던 사람들인데 갈 데가 없다고 그래서 그래요? 아이고, 젤보, 젤보, 젤보니 조그릇 달아만 줘 하지 마세요 왜 왜 초콜릿 하나만 주세요 나도 하나만 하지 마세요 왜 왜 뭐 자꾸 달래 기브미 초콜렛 기브미 초콜렛 기브미 초콜렛드 하이, 줄린 왓? 오케이 컴온, 바이비 진아 씨는 뉴욕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영어가 되게 고급스러워요 뭘요? 미국에선 바이어가 잠깐 들렸다가 안되네? 네 헬로야, 기 기브미 원달라 진아야 진아야? 아빠? 잘 있었어? 아빠 왜 이제 와 늦었지? 미안 엄마 엄마 아빠 왔어 어머 여보 아빠 이거 먹어 응 응 음 맛있어 아 아 아 아 사원 아 아 아 아 아 아 사원 아 아 아 아 아 고음 한글자막 by 한효정